사우지 껴 오고래 얍! 이즈! 와 맛있겠다 근데 아싸, 아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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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안 됩니다 끝 좋았어 액젓 넣으면 고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안되네 아이고 생긴 것도 찌질한데 이게 똥꼬에서 나오는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오 힘드네 이거 오늘 많이 샀네 코스코 왔습니다 2,19? 아 바람돌 음 웃자 flex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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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사 볼까 하나? 예? 그레이프 씨도 오영어 무겁다, 해피 Let's expiry date 파스타 사스 $3 off 갈비스캔 어디 있을까? 갈비스캔 어디 있을까? 갈비스캔 어디 있을까? 오늘 많이 샀네 소트도 샀네 패스 콩콩 콩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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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오, 힘드네, 이거 rons서ע 이리와봐 엄마 여기 올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지? 이거 같지? 응 이렇게 가자 열심히 하세요 안해? 그거? 그거 안해? 왜 안해?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맑은 금요일 오늘 시댁 바베큐 초대를 했는데요 그래서 15명 정도 손님이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빨리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누래지는 게 보니까 영양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바베큐는 지금 씻으려고 이렇게 아이고 무겁다 안 들어지네 여기 안에 세제에 담궈놨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씻었더니 이게 아 더럽다 진짜 얼마만에 씻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더럽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좀 이따 고기를 재야 되는데 상추가 완전히 단풍이 들었다 빨갛게 이렇게 아이고 물 줄까 물 줘야 되겠네 어 애들 물이 오늘 좀 필요하네요 그리고 딸기가 산 딸기 꽃이 폈어요 이거 빨리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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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야 돼 벌레가 많이 잡수고 계시네요 이것도 어이구 개미가 많은 거 보면 이게 진딧물이나 벌레가 있으면 개미가 좀 많아요 이파리에 그 개들의 그 똥꼬에서 나오는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 맞죠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은데 음 한번 보자 사과도 열렸어요 이렇게 사과들 남편하고 아들이 디쉬워시를 비워주면 가서 저는 고기를 재고 아이들 학교 가서 픽업을 해오겠습니다 저기도 올해 사과가 몇 개 안 열려서 되게 맛있을 거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앵두꽃이 많이 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따먹은 건가 응 아무것도 없네 생긴 것도 찌질한데 이게 앵두가 열지도 안 하고 잘 예전에는 한번 열었었는데 남편은 형제가 네 명인데요 위에 신우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신우는 거의 초대 잘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남동생은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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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고 남동생 다른 한 명이 가끔씩 초대해요 근데 금요일마다 어머니가 다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전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행사 때 생일 때 아니면 여름 바베큐 때 그럴 때 이렇게 초대합니다 아 이 나무가 이렇게 그늘에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블루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왠지 여기 사스카츄베리 같아요 이것도 다들 잼 같은 거 아니면 냉동해서 주스에 갈아 먹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가 그늘이라서 그런지 수확은 별로 없어요 이제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늘은 참 시원합니다 마늘이 벌써 있네 나인티 나인티 아니고 마늘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오늘 파티인데 오늘 고기를 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파인애플 두 쪽 넣었습니다 뭐 이거 이거 넣는다고 고기가 뭐 부드러워지겠냐만은 안되네 아이고 액젓 넣으면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젓갈 만들 때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인산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성분이 아직도 젓갈에 있기 때문에 고기가 조금 더 연육작용을 해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스플렌더 두 개도 넣어줄게요 설탕 소금 오늘은 파 대신에 양파 넣어줄게요 정말 맛있어요 좋았어 근데 좀만 더 달게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조금 더 짜게 이만큼 저희 시부부님들은 소고기 예전에 암 걸렸던 적이 있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소고기는 따로 준비해서 어르신들 거 시어람들 거 그리고 이 목살 자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더 비싸도 이렇게 칼집 나 있는 걸로 두 팩 샀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원래 재진 않는데 오늘은 그냥 잴 거예요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할게 어 almost done 어 네 네 바비큐 네 바비큐 네 끝 어디 보자 깨끗한지 오 깨끗해졌어요 아이고 장갑 껴 글러브 안 할 거야 아이고야 안됩니다 내가 가져올게요 내가 안 하면 이거 다 찢어져요 두 개 해야 돼 좀 멀리 가봐 소주 Sak специ ic 설치 서수евой 시 결국 다치 구성에 하세요 그러지 어 프로포즈 하세요? 어 프로포즈 합니까? ш Okay 走 주님께요? 네 아이고 스쿼시 안 돼요 자 자 자 자 여기 앉으세요 앉아 내가 왔다 내가 도와주고 네 손 예쁘죠 손 이렇게 됐어 손 you have a couple more to do so don't I know? 아 이거 정말 시원한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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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하라니깐 I care I'm not cute 진짜 사람한테 물 확 뿌려 버릴꺼야 여기 놔둬, 내가 갈게 그 다음 깨 간장 계란 양파 마늘 연유 다음 설탕 생강 똥 야채 설탕 마늘 밀가루 고구마 고구마 더 먹을래? 한개 더? 아 맛있지? 맛있지? 여기가 봐봐요 봐보자 엄마의 왼쪽 큰 왼쪽 맛있게 해주세요 어? 매스크 말고 맛있게 해달라고 맛있게 아우 바보야 시끄러 엉클 타르 아우, 어디서 구웠어요? 네 네 날씨가 왜 갑자기 나빠졌지? 아우 이상하네 완전 스톰 아우 와, 맛있겠다 근데 삼겹살하고 아우 자, 된짬 들어가자 들어가자 윙 맛있다 나만? 응 잉글랜드 IPA 아우 아우 The Pale Ale The Pale Ale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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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